자 오늘은 파주시 쪽으로 떠나서 미라클 시스템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효과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특수효과 회사에서 만든 미디어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압살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섹서포전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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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울에 올라서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마땅히 조용한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과감하게 한번 장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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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